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파산 채무자의 채무 승인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6979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자였고요. 피고가 파산 채무자였습니다. 파산 채무자인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채무자가 말이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비의 사건이죠.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원고는 2008년에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4년 뒤에 2012년 7월에 파산 선고가 됐고 2014년 8월 한 2년 정도 뒤에 면책 결정이 열어집니다.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이 된과 동시에 파산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남은 거 처분하고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면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014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8월, 면책 결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라는 차용증을 작성해 줍니다. 15년 8월에 1억 8천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거죠. 그리고 피고는 19년 1월,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뒤에 9천만 원을 차용한 내용으로 차용하고 월 100만 원, 미지급 시에는 1억 8천만 원 다 지급한다. 이런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8월과 2019년 1월은 실제 금요를 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1억 2천만 원을 지금 파산을 면책돼서 면책까지 끝났는데 2015년하고 2019년에 두 번의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원고가 파산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2015년, 2019년에 새로 나한테 약정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파산 선고로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 2008년도 이미 채권이었기 때문에 14년에 면책이 됐죠. 이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적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이팔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제도를 둔 취지인 취지 그러니까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면책제도인데 그리고 공평한 변제와 경제적 재개와 회생을 위하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공평한 변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결국 면책 경쟁을 통해서 다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만 나중에 받게 되는 거 이거는 공평한 변제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책한 후에 채무승인 약정을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합의를 한 분이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회생여부, 자발성 과도한 부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월 만 원씩 한 2년 동안 받는다. 이 정도는 회생에 큰 문제가 없고 자발성 과도한 부담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승인 약정의 시기나 경위, 채무자의 재산 수입을 다 고려할 때 첫 번째 다시 면책제도를 둔 취지, 공평한 변제, 경제적 재개와 회생 이거에 반하면 그런 약정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15년과 19년에 있었던 차용증 두 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 금액, 약정 그런 약정 효력은 무효고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 재승인 약정, 이렇게 다시 주겠다. 다시 주는 걸로 하는 거다. 이거는 결국은 사적 자칫한 제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법원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월한 지위에 채권자가 악용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파산 제도나 회생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제대 회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 결정 이후에 재승인하게 되면 공평한 제도를 받을 수가 없고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채무자가 혹시라도 면책 결정 뒤에 이런 재승인하는 경우 또는 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판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단을 한 사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